제가 직접 나서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인가요? 고객님 환불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. 일단 이쪽으로요. 매주 안 좋은데 환불이 계속 되니까 쇼핑몰이 망하지겠냐? 됐어요. 거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. 비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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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나이 38세의 노초녀 임혜수. 그녀는 고객의 그 어떤 컴플레인도 100% 방어할 수 있는 상담의 신이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상담원 임혜수입니다. 얼마 전에 제가 티셔츠를 하나 샀는데 핑크색으로 샀어요. 그런데 새빨간색이 왔어. 새빨간색이. 네 고객님. 그런데 확인해보는 결과 전산상에는 맞는 걸로 나옵니다만 고객님. 아니 저거 핑크색이 아니라 새빨간색이 왔다니까. 아 고객님. 핑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고객님. 소방차 핑크, 고추장 핑크, 선지 핑크 등등등 핑크 등. 내가 본... 핑크색은 이 색깔이 아니라. 아 그렇습니까 고객님. 그럼 혹시 고객님. 생맹 아니십니까 고객님? 생맹이라니. 내가 눈이 얼마나 좋은데. 아 그러세요 고객님. 그러면 컴퓨터 해상도 차이에 따른 작은 오해인 것 같습니다. 고객님. 해상도라니? 저희는 분명히 사이트의 컴퓨터 해상도에 따라 색상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. 고객님. 어디에 있어요?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. 아 사이트 우측 하단에 쭉 밑으로 들어가시면 나와 있습니다. 고객님. 안내문 말입니다. 고객님. 우측? 네 우측이요 고객님. 안 보이세요 고객님? 이거... 무기? 무기만한 요거... 글자? 네 고객님. 이렇게 코딱지만하게 써놓고 이걸 어떻게 내가 알라는 거예요? 코딱지라뇨 고객님. 코딱지가 그렇게 크세요 고객님? 아... 뭐 작기는 해도 저희가 안내를 한 걸 한 거니깐요 고객님. 뭐라고? 당신 지금 나랑 장난을 해? 내가 너랑 지금 장난칠 기분이니 지금? 어? 이 오타쿠 같은 놈아? 뭐라고? 이게 장난입니다 고객님. 놀라셨죠 고객님? 장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객님. 뭐 이런 쇼핑몰이 다 있어? 감사합니다 고객님. 지금까지 친절을 다하는 상담원 임혜수였습니다 고객님. 감사합니다.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너무 방충해 입으라고 이게... 아! 쇼핑몰 아니야? 네 그렇습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? 그... 우리 아들이 거기서 그... 바스를... 사갖고 보내 왔는데? 네 고객님 지금 소리가... 목소리가 너무 크신데... 좀 작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객님? 어 미안해. 내가 귀가 좀 안 들려갖고... 아 귀가 어두우십니까 고객님? 얼마나 어두우십니까 고객님? 아 그럼... 보청기 있잖아. 네 고객님. 보청기 없으면... 아무 소리도 안 들려. 아 그러십니까 고객님? 어... 그래서 만약에 바스를... 돈 있잖여 돈! 돈으로 바꾸려고! 네 고객님. 어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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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려? 네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고객님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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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 이거 어른방청해봐... 야! 감사합니다 고객님. 지금까지 정성을 다하는 상담원 임혜수였습니다 고객님. 찾아! 보청기가 또 고장 났구만 이거. 아 이거 보청기를 하나 사갖고 보내지. 이 바스를 사갖고 보내아갖고. 이 바스를 어떻게 입었나가.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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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절에 집에 오면서 어? 달랑 2만 원짜리 사갖고. 그걸 또 안 챙기고 오고. 빈손으로 오게 만들고. 홈그라운드에 왔다 이거지? 한편.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한 한 가정에선. 거짓말 없는 아주아주 솔직한 추석을 맞이하고 있었다. 여기 왔어요. 아이고. 너무 늦었다. 일찍 오면.